흠 아아 어디 옵션부터 옵션.. 이번 회복 게임은 아 뭐야 스팀에 3,300원 이길 한번 사봤습니다 사봤어요 어디보자 아씨 좀 마우스 휠이 내리면 왜 이게 아니 마우스 휠이 내렸을 거 있는데 왜 이게 꺼지지? 뭐 그.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일단 내 해상도를 이거였던가? 어 됐네 그리고 어 좋아 게임 퀄리티는 하이 플렉트 레벨 하나밖에 없는 아니 뭐 처음 샀으니까 지금까지 본거는 내가 게임 플레이 영상만 본게 전부 다이긴 한데 이게 빛이 근처에 있으면은 체력이 효복되고 어둠 근처에 있으면은 이게 점점 피가 딸더라구요 일단 일단 그렇게 해서 장애물을 잘 피해서 넘어가는게 게임의 주 목적이라 그랬는데 뭐야 이건 코마 상태를 알려주는거야 이게 그래서 게임이 코만가 어쨌건 뭐 3D 장애물 피하기 게임이야 얼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고퀄리티 흐흐흫 이렇게 아 잠시만 아 아 됐어 채팅창 일어났어 누가 보면 이거 말하겠지 그지 어둠 속에 있으면은 체력이 떨어져서 죽고 빛으로 가면은 체력이 회복되고 어 키는 그냥 AASD가 어 뭐야 아 진짜 좀 좀 아이 단순히 키 한번 잘못 눌렀을 뿐인데 이게 뭐야 어쨌건 EXIT가 그대로 EXIT가 그대로 윈도우 화면에 나가는거라서 좀 한번정도 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어 뭐야 문이 닫히는데 아무튼 한번정도 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? 뭐 이런식으로 어찌되건 점프가 있지 점프 와이씨 이게 인간의 점프력이네 이게 오야어 이게 인간의 점프력이냐 미쳤다 퀄리티 봐 바닥 퀄리티 보소 역시 얼레인 엔지니야 어 뭐야 잠깐만 어 좋아 점프 점프 앞에 한번 잘 보고 점프 아 씨 좀 더블에스 에이에스랑 스페이스바 밖에 없어가지고 키가 무의식적으로 잡고 스페이스바를 아 시프트를 누르게 되는데 아 앞에 안 보여 아 좀 좀 내가 더 이상 화나게 하지마 좀 바닥이 안 보여서 어 잠깐만 아 아 바닥이 구분이 안 가서 밟아도 되는 바닥인지 안 되는 바닥인지 알 수가 없네 끝자락에 있어 점프 끝자락에 있어 점프 점프 아 뭐야 중심겜 중심겜 아 슬슬 내 입에서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와 떼어 끄어 으흐흐흐흔 흐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흑 저쪽으로 흐흐흑 아 야 이게 아닌가 흑흐흑 흑흑 흑흑 흑흐흑 흑흐흑 아, 너무, 너무 짧았다 하아, 진짜 점프 점프 어, 아 아, 헷갈려, 진짜 점프 점프 아 흠 점프 앞으로 가도 되는 건가? 아, 뭐야 아이씨 아니, 되게 애매하게 색채되어 있어 밟아도 되는 건지 안 밟아도 되는 건지? 헷갈려 이러니 밟아도 돼? 밟아도 되는 거지? 흠 안 더 오호호 어 왜 안 들어가죠? 어, 이거 안, 안 지켜 없나? 안 지켜 없는데 진단하자 흠 흠 두려워하지 말고 점프하고 흠 흠 어, 어 흠 흠 흠 흠 근데 인간이 코마, 인간이 코마 상태에 들어가면 이런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? 이와튼 보통 주마등이라고, 주마등이 아닌가? 흠 점프, 점프가 없네 흠 대점프가, 아, 두세한 점프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죠? 흠 흠 아, 안 죽네 높이에 따른 사망은 없나 보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, 아, 좀 흠 흠 흠 여기? 점프? 점프 빠르게! 좋아 뭐지? 이건 무얼 암치하는거지? 자기 것이? 흠 흠 흠 흠 흠 흠 아, 떨어진다고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점프 점프 어, 어 흠 흠 흠 흠 흠 흠 이게 바로 어,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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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스토 안티키가 없는게 아쉽네 흠 흠 흠 흠 흠 점프 흠 흠 전기, 전기잇줄 하나 더 나올거같은데 아닌가? 다 안나오네 뭐야, 왜 안들어가? 뒤들어가고 싶어 뭐야 아, 이거 형광등을 따라서 가는거 같은데 어, 뭐야 근처에 뭔가 있 근처에 뭔가 있어 그래도, 그림자복도도 보다는 좀 덜하다 흠 그림자복도 애들보다 좀 덜 무서워 어디로 가야지는데? 어, 뭐야 죽었고? 아, 잡힌건가? 나도 모르는 색이 잡혔나보네 흠 다음에 죽겠지? 괴물이들 랜덤으로 생성돼서 지진을 한 후 난 좀 사라진다 아이, 피는 좀 덜 깎여서 좀 피 깎이는 속도로 좀 천천히 일어서 어렵진 않은데 왜? 좀 열었다 플레이어를 노리고 따라오는건 아니 노리고 따라오나? 앗, 좀 아유, 이 지식거리는 소리 무섭다 아유, 이 지식거리는 소리 빛이 희미해서 전망이 몇 미터 정도 있는지 검지는 테니까 근데, 다만 순간접을 타는거에 대응이 안돼 망할 게임 이, 소리로 듣고 알아서 해야지 와, 이거 아이트키로 방향 고개만 돌리면 안돼 그렇지 어어? 이 길을 모르겠는데? 이, 다음 길을 이, 다음 길을 어어? 소리, 소리, 소리 소리, 소리 아, 뭐야 아무것도 안보여 이, 저기다 어, 아무것도 안보이는데? 어, 손카드 뒷밖에 안보여 어, 잠깐 소울게이지 소울 라이프 소울 라이프 아 쫌 길을 알고 있습니다 길을 모르겠소 목표 게임이 어디로 가야될지도 알 수가 없고 뭐 이쪽으로 어디로 가야될지도 알 수가 없고 전방으로 이쪽인가? 청광등이 따라가면은 출구가 있을텐데 저긴 반드시 출구가 있을텐데 워 청광등이 따라가면 출구가 있을거야 아,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되게 힘들다 이게, 어, 뭐야 저기, 저기 아, 이 집 어디로 꺼져 나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돼?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저기, 뭐, 보여 그리고 으응 지금 아무것도 안보이네 아, 아무것도 안보여 아 아니, 길을 길이 어딘지 알아야지 직진으로 일단 직진은 가도 없어 방향 감각이 일치 않게 좀 적은 직진이었는데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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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보여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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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, 진짜 성공적인 게 따라가면 안 돼 직진으로 가요, 직진으로 가 이쪽으로, 이쪽이 직진으로 으이씨, 깜짝이야 직진,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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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 찾았다, 깜짝이야 직진으로 가니까 나오네 뭐야 이건 프레임 좀 떨어진 프레임 좀 떨어지는데 어, 불이 점점 꺼지는 것 같은? 어 톡 회전톡 어, 불이 꺼져 빨리 가야겠다 위험 위험 어어 어떻게 올라가지? 아, 뭐야 아, 당했네 점프 점프 이리와 좋아, 좋아 점프 아, 아 진짜 그림자 복도만큼 무섭지 않아 어, 어 OUR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, 흠 얘 못 올라가 흠 흠 흠 나 어떻게 기다렸다가 흠 흠 뮤직마던데? 어어 끗 아슬아슬한데? 뭐야 이 코마 상태인 사람한테 이런거 설치해놓은거 여기 조금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 진짜 천천히 할걸 난이도는 좀 난이도는 좀 높은 편인데 아 아 아씨 ㅅㅂ 바랜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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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흥 으응 이읍!! 보이서부터 머리가 없고 시작한다 ㅎ ㅎ 네, 으아ㅡ ㅎ 야 점프! ㅎ ㅎ ㅎ ㅜ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.. 빠르게 지금 빠르게 날아가 날아갔어요 워워워 점프 아슬아슬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? 지금 어어어어 아이씨 좀 아이씨 뭔데? 아이씨 좀 좀 점프 두번 진짜 점프 폭탄 세번이라도 외치고 싶다 점프 폭탄 세번 아이씨 좀 하아 아아 진짜 뭐야 점프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얘 점프력이 높은건 인정은 하는데 점프 그 여기서 아 뭐야 왜 왜 게임이 왜 이래 게임이 왜 이래 자 이제 점 한 번 더 한 번 더 어? 제가 미건 방금 좀 위험했어 방금 좀 위험했어 방금 좀 위험했어 어어 어어 톱나비 나와 아 아 뭐.. 아 진짜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무엇같은 게임 이씨 점프 두번 더 점프 아아 쪼옹 이씨 이렇게 자 점프 가운데로 들어와서 점프 점프 가운데로 들어와서 자 뒤로 들어올랐어 흠 이럴다가 어 어 흠 어 흠 흠 흠 흠 흠 흠 지금 지금 나올 때 점프해야돼 호흡 흠 기다려 있어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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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점! 좀 기다렸다가 20조 20조 흥! 어어? 아! 이제 시스텍 흥! 넘어가기 너무 힘들다 다크솔 같은 느낌이야 도전욕구는 자극을 하는데 빠개쳐 나를 화나게 만들고 있어 이 게임이 어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시간이 좀 더 전략될 수 있다고 아! 진짜 뭔데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또 누구야? 흠 나한테 카톡 날린 사람 흠 또 학교.. 학교겠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누구지? 흠 흠 학교네 맞네 학교에서 사물함 사용하고 비우지 않은 사람 있다고 빨리 빨리 사물함 비우라고 하는 사람 비우라고 하는 토크였어 타고에서 4학년이 사물함 쓸 일이 있는진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점프되나? 안되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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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좀 빨리 Martinez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어어어 이건 좀 위험한데? 어 좀 위험해지기 시작했나 아아 진짜 아이씨 아아 진짜 X같은 게임 예를 들어서 X같은 게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저건 정상인이 할 게임은 아니라는 뜻인데 흠 퍼넬 한번 나오고 점프 자침대로 점프 점프 좀 더 점프하고 퍼넬 나오니까 대비하게 해서 점프하고 점프 또 점프 대기하고 점프 아 왜 못 넘어가.. 아 진짜.. 벽에 부딪히면은.. 더욱더 조금 더 뒤에서 점프해야돼 오.. 위험.. 오오.. 조금 깜짝 놀랐다 데스 점프하면 이쪽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.. 아.. 근데 근성 게이지가 바닥에 다르고 하는데 3300원은 이렇게 허공을 날릴 수 없어 최소한.. 3시간은 뽕 뽑아내야 돼 아 좀.. 3시간 뽕 뽑아야 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지금.. 흠 아 왜 아 진짜 아 대시가 없어 대시가 대시라는 데 있으면 좀 편해질 것 같은데 아니 뭐 사람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대시가 뭔 소용이겠냐만은 점프 한 번 더 점프 점프 조금 기다려 점프하고 점프하고 다시 점프하고 가운데 정확히 아 왜 못 넘어가냐고 이걸 아우 진짜 어 어 어 하아 2판 하고 앉으면 나 그냥 컴퍽이 하러 갈거야 목같은 게임 진짜 목같은 게임 진짜 컴온 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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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게임 아 그래 3시간 3시간 뽑아야 되는데 아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1 2 1 2 1 2